둘 셋! 브랜드 뉴 A! 안녕하십니까? BTC입니다. 쌀쌀해진 날씨와 함께 2020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.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신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너무너무 떨리실 것 같은데 긴장하지 마시고 오랜 기간 준비하신 만큼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제가 작년에 수능을 봐서 그런지 저도 같이 너무 떨리는데요. 컨디션 관리가 중요한 만큼 추워진 날씨에 감기 안 걸리시게 옷 따뜻하게 챙겨 입으세요. 전국에 계신 모든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저희 BDC 팬 여러분 저희 BDC가 항상 옆에서 응원할 테니 화이팅 하세요! 둘 셋! 브랜드 뉴 A! 지금까지 BDC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화이팅!